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치코 보냉민구로 아다이에 감사합니다. 오 이겼다. 와 인생경제인데 한판 어떻게 졌어요? 뒤도 안 놀아보는 성게 때 첫판이었어요. 이게 첫판이었어요? 첫판이요? 첫판부터 똥주 탔네. 오메킴 액댐 했어요. 2대1로 오늘 화이팅해서 강력한 라이벌 오 할만하네 2차전 성준이 형이던데 이 웃음의 대답은 여러분들 오메킴님 오늘 꼭 뜯었으면 좋겠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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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